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참 어려운 오프닝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나요, 다미? 바로 하실 줄 알고. 안녕하세요. 저는 다미입니다. 오늘 바로 얘기하면 좀 자극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농성장 위에서 삭발하는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랑 함께하는 분이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 활동가 김미진 저와 이름이 깨알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리라고 불러주세요. 나리나리, 개나리, 나리입니다. 나는 의도를 의심하잖아. 그 개나리가 바로 개나리일까 봄의 그 개나리일까 전 약간 이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욕인 줄 알았어요. 개나리 개나리 예쁜 개나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깔 노란색이죠. 왜 노란색 좋아하세요? 아 네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부끄끄끄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특급 청년이 들어오셨나요? 아 네 제가 사실 팟캐스트를 전혀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거를 섭외를 미미씨가 어제 해달라 그랬어요. 얘기는 한참 전에 됐는데 나와달라는 소리를 어제 해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들어본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특급 청년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것도 막 들어봤어요. 아 팟캐스트가 재밌구나 이러고 아 이게 새로운 신세계를 좀 열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요? 자신감을 갖다 진짜 재밌는데 편집발인가요? 편집해주시는 분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 자신감 있게 세뇌를 시켜야 돼. 특급 청년에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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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진짜 재밌어요.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좋네요. 또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럼 들어가죠. 바로 주제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은 바로 주제로 들어갑시다. 농성장리의 삭발하는 청소년이라고 말하면 다들 연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해보고자 하는 게 우리 선거권이 만 18세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개헌안에도 만 18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지금 이 농성장리의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3명의 청소년이 삭발까지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선거권은 청소년의 인권이다. 뭐 이런 모토로 해서 실제로 결국 삭발까지 했고 이 친구들의 목표는 4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결국 안 되면서 5월 3일자로 43일간의 농성이 종료가 됐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청소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도 컸으나 또 우리 다미가 얘기했는데 또 띵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말이 선거권이지 가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믿으려나? 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미신 씨는 꽤 된 거 아니에요? 미신 씨는 꽤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 번 정도 투표를 해봤죠. 아마 지방선거랑 청선이랑 한 번의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공약 찾아보면서 찍은 건 대선 한 번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을 공약을 찾아서 사람만 보고 가기에는 그때 좀 풍파가 컸잖아요. 무서워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저는 진짜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요. 지방선거에 시의원, 도의원, 의원들이 그리고 시장도지사, 비례대표 이런 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서 하는 첫 번째 투표예요. 저한테는. 우와 꿀 그전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투표 종이가 이렇게나 많은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 뭐지 이러고서 공약 보면 되는 건가 보다 이러고 공약만 보고서 했는데 사실 이제 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봐야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지방선거로는 저한테는 첫 선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좀 창피하다. 그거 모르는 거를 이렇게 나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고 성인인데 이걸 모르는 사실이 창피한 거야. 그게 제의식이 가져졌었는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누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져였어요. 저는 좀 이과를 나와서 그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투표가 있다. 이 정도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잖아요. 이론적으로만 배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일을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했는데 난 모르네. 어떡하지. 나도 이렇게 쭈구리에 쭈구리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좀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20대 즉 20대 후반인 우리도 거의 뭐 한두 번의 선거가 시작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렇죠. 이 현실이다. 그리고 문과 나온 저. 우리 우리. 나 이과야. 모르셨구나. 갑자기 낯설어 보이네. 제가 핵심은 문과 나온 저도 그냥 너무 글로 배우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선거권이라고 이번 주제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 단어가 도대체 뭔가. 선거권이 뭔가.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 그러면 이거 평가를 게 아니지만 문과 나온 다미 씨는 이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 가서 농성까지 하고 삭발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이거 기사 보고 울었어요. 빵치네. 나도 진짜 울 뻔했는데. 울었다는 게 다양하잖아요. 펑펑 운다 아니면 눈물 고인 것도 운 거죠. 그치 그치. 마음이. 이런 느낌? 왜? 왜요? 아니 그냥 진짜 그냥 가볍게 생각.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 나이에 사실 예민하잖아요. 감수성이 되게 예민할 나이에 삭발 쉽지 않아요.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삭발이란 게. 얼마나 얘네가 이걸 원했으면. 근데 진짜 미안한 게 이해가 더 안 돼서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삭발할 정도인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버텨서 그 나이대가 되면 만 19세라는 나이대가 되면 얻을 수 있는 투표권인데. 저는 근데 좀 완전 반대로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네가 당연히 가져야 할 거를 못 줘서 빼앗고 있어서 얘네가 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나. 어른들은 뭐 했고 나는 뭐 했나 싶으니까 이렇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되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과에서 배웠을 거예요. 저 정치를 또 배웠거든요. 시험도 봤죠. 우와. 1등급이지. 좋겠다. 나도 배웠어야 됐는데. 아니 배웠어야 됐는데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보통 선거권이라고 해가지고 배운단 말이죠. 만 19세면 다 선거권이 주어진다니까. 그래. 막 잘 외웠죠. 그러니까 이거의 Y를 못 갖고 그냥 외웠던 거예요. 왜 19세부터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오케이. 보통 선거권 19세. 만 19세. 그냥 19세. 만 19세. 오케이. 이거 나오면 이거 함정이 될 수 있어. 19세 꼭 외워야 돼. 이런 거니까. 진짜 글로만 하는 거죠. 18세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건 또 있어요. 만 19세가. 만 19세 선거권을 가진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만 18세 그리고 몇 국가는 16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뒤처졌다라는 걸 애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만 19세가 당연하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바이블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권이나 이런 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나서 이제 점점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선거권이 뭘까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갈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외에도 선거 외에도 다양한 정치 참여 루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너 얘길 아주 그냥 정권이 바뀌고 아빠랑 피바람이 불게 해서 싸웠는데 TV를 보면서. 가족들의? 피바람이 아무튼 근데 그런 우리 아빠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는 정책과 그런 정치들을 펼쳐나가면 약간 안전방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급진적인 거거나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빨갱이 독재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탁 던지는. 근데 기존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임시정부가 나왔을 때 만 18세 선거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다시 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때 아마 24세인가 21세인가 그러고 조금씩 조금씩 낮춰진 거예요. 24년이 지나고서 20세 또 몇 년이 지나고서 19세로 이렇게 낮춰진 거예요. 근데 애초에는 만 18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로 생각을 했으면 기존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먼저 아닌가요? 근데 내 얘기는 꼭 선거권을 떠나서도 내 일상과 관련된 정책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고민해보지 않고 저거에 대답해야 된다는 고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인 걸 펼쳤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거라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뽑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그 위임한 사람이 화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새롭고 특이한 것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은 있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독재고 다른 빨갱이 같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때 아 설사 내가 뽑은 사람이 잘못된 정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의 책임을 내가 대신 준 거죠. 나 대신 정치해라. 일종의. 나한테는 선거는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약간 정치와 연관시킨다는 말이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냥 선거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리. 대리. 대리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그냥 누구 하나를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든 잘못되는 것이라든 그거의 책임을 내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내가 뽑았어. 그 사람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생통맞은 것들을 해. 그랬을 때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응.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거권 인하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정책과 어떤 결정에 의한 파생되는 효과들을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올 한 해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현장 시습으로 친구들이 죽고 국정교과서 얘기도 있었고 교육감은 당연하고 너무나 이곳은 너무 화제가 된 큰 일들이었어요. 사소한 일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피해나 어떤 영향은 다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연령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얼마나 후진적인 상황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도 약간 이 선거 투표 자체가 기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발언의 권리? 그렇죠. 발언의 권리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문과에... 너무 제가 Y를 갖지 않았던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근데 옛날 로마 시대 때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권리 자체가 예전부터 계속 젠취해서 얻게 되는 권리고 그렇죠. 여성 때도 그랬고. 그렇죠. 여성도 엄청난 싸움을 했고 그런 권리로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인권이나 자유권적 측면 우리가 자연권적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인가? 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딱히 뭐라고 자리 잡기에는 애매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민주주의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요. 민주주의고 발언의 기회로서 이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청소년들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답기엔 애매하달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같이 고민해볼 건 요즘 이제 페미니즘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을 추천해준 데 영화 중에 서프레이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지 또 봤지. 여성 참전권 영화예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중에 1세대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그 여성들의 선거권을 쟁취하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 1세대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땐 그냥 영화 제목으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이 서프레이지라는 거 자체가 선거권의 영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레이지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죠. 역사상 선거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봤을 때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서프레이지의 의미가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이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살 때 선거권의 맥락과 다시 이것의 의미를 들었을 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들에게 되는 잡재가 네가 정치적으로 옳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모두 그럼 내가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때부터 생각의 방향이 글로 쪽만 가는 거죠. 사실은 선거권은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대변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 근데 내가 본 한국 사회는 이미 뭐 약간 그런 환상 옛날부터 그런 정치가 아니었지만 대중들의 그런 환상은 이미 깨졌다. 어떤 특정한 공부자라는 엘리트가 나타나서 어린 사람들, 청소년들, 약자들을 대변해주고 나는 이미 이 환상은 대중 속에서 깨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본을 대변하고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고 이미 이렇게 이것들을 대중들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아동 청소년은 누가 대변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새롭긴 해요. 이런 변화의 국면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얘네는 아니었잖아. 투표권을 애초에 선거권 자체가 없던 애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우리에게도 투표권, 선거권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촛불혁명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촛불혁명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그걸 가지지 못했던 거고 가지지 못한 걸 탐내면 안 됐었고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뭘 했는데 이룩했어. 탄핵이 되었어. 그 성취감을 한번 맛본 친구들이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권뿐만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연령이 만 25세예요.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어 그 사람들의 선거캠프에 가서 자원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만큼의 정치권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 불법이에요? 완전 불법이에요. 그게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완전히 정치를 활동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만 18세까지는. 그거를 맛본 친구들이 이거는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진 씨 말은 이미 지금 사회적 흐름이나 우리가 경험을 나리라고 불러주세요. 어머! 우리 나리의 이야기는 이미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의 존재감 그리고 내가 무언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맛본 학생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순들을 느낀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 줬다 뺏을 수는 없죠. 그리고 애초에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들이 역시 적극적이야. 도대체 어디에서 그 판단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식들은 자기 만들어나도 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자아가 있고 그들 스스로의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대변 돼야만 하는 건데 그걸 뺏어놓고서 너네는 안 되라고 그러면서 요새 것들은 말을 안 들으면 무슨 모순이에요 이게. 우리 그때 우리 그때 우리의 담위랑 이거 얘기하다가 그 얘기 했거든요. 이 사람의 권한을 빼앗는 것을 마치 보호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불합리합니다. 궁금한 거야. 근데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어. 왜 삭발까지 하지? 이게 농성 예를 들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인인 나도 대학생일 때도 선거권이 절실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 절실하나? 이런 생각이 해서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 농성이 그 촛불청소년연대라는 실제 그 연대체와 함께하는 거고 제가 그 연대체 활동가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내에서 학생으로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간들이 누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학교 다닐 때 생각나 그리고 또 문과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학교 안에 민주주의적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절대 민주적이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학생 자치 정도는 학생들이 뽑잖아요. 반장선거가 됐든 회장선거가 됐든 근데 그 과정에서 공략을 제한하는데 그걸 선생님한테 검열을 받아야 돼. 이 공략은 빼고 이거나 그러면 그 다음 우리끼리 그냥 포장지만 민주주의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도 없고 그치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친구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왜 나는 어떤 선생님과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없고 선생님께 내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하고 그 생각의 고리가 결국 성과관관도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옛날이 더 교권이 강했고 폭력이 더 많이 자행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군부독재 시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의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편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아진 이 상황에서 애들이 주장 선거권을 주장하는 게 또 세상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맞아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아예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다가 최근에 그게 선생님의 허락 하에서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집회 참여는 가능해요.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불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비교하면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것보다 낫고 옛날보다 낫고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바뀌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인권은 절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은 이만큼이 인권이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시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점점 내 감수성이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받으면서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는 인권이라는 표현보다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아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 근데 그때 사회상이나 과거의 어떤 투쟁의 산물로서 그것들이 맞으면 안 되는 거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맞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걸 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많이 의식이 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머리는 깼는데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건 굉장히 괴리적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야 과거엔 더 했어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건 중요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나도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교무실을 청소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전 자진했었어요. 요새 왜? 왜? 깨품받으러 그럼 왜냐하면 문제집 한 권 더 받을 수 있거든. 요새는 그게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맞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도 정치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민주적인 의식? 그런 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한 세대를 나도 이제 10년 10년 정도 지났는데 10년 전에 그걸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되고 이 친구들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나아지고 그 속도가 지금 좀 너무 더디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현실과 괴리가 큰 것 같아요. 남들은 왜냐하면 성인이 된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주장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주장으로 자신의 이득을 보는 결과물들이죠. 내가 주장함으로써 나의 그런 답답한 입장이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요즘 특히 SNS나 이런 데는 특히나 어떤 자본과 조건 없이 자신의 의사를 또 표출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정치 기간이 되면 투표 수이기 때문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청소년 이번에 삭발한 친구가 어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그 들으면서 쭉 들으면서 그 친구 팟캐스트도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명함을 나눠주는 출마자들이 청소년같이 어려보이거나 교복을 입으면 안 준다 악수도 안 한다 보지도 않는다 이건 너무 자신에게 부당했다라고 말했어요. 진짜 근데 나는 시민도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주지 말라고 해도 너무 많이 주잖아요. 내가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사적인데 내 친구는 반대로 그러니까 받기가 싫어. 그럼 자기 걔가 좀 얼굴이 영하거든요. 나 청소년이라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 한 사회에서 다른 세상에 섬나라에 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법적인 것은 나이를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나이에 규정을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나이 규정을 하는 것이지 정말 그들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여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논쟁이 우리는 특히나 아까 OECD 얘기를 했는데 지금 늦게 일어났죠. 만 18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우리나라 하나 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는 나이가 한 살 어려지는 게 미성숙하다 이런 드립을 치면 애들은 멘붕이 오는 거지. 그리고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말하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아예 일체 금지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가 아닌가 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괜찮네. 근데 쉽게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서 사회 처음 배울 때 정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그때 얘들아 정치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이런 게 다 정치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정치적 주체 아니야? 그쵸? 우리 모두가 정치적 주체인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봐가지고 홍콩이 우산혁명이라고 들어보죠? 맞아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나보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만 14세. 그럼 그 친구들한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 나중에 선거 나가려고 했는데 피선언컷견을 늘려버렸대요. 거기에서 그 친구들을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고 인식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예 제한을 걸어버리는 나이가 그것의 기준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고 할 수 있는 경험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가 되는 거죠. 괘씸하다. 근데 참정권을 주장하는 게 또 청소년 전반의 의견이에요? 난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한 20% 정도는 반대 어디든 그런 건 25%는 반대기도 해요. 근데 선거권이라는 거는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선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는 주고 내가 막 그날 안 가면 경찰서 끌려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끌려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가져본 적 없잖아요. 가져본 적 없는 상황에서 반대 찬성을 물어보면 지금 현상 유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더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5% 정도 되는 반대가 나중에 만약에 실현이 됐다고 했을 때 그 25%를 유지하느냐는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청년들의 선거권 선거율도 비슷하다고 봐요. 청년들 중에서도 굳이 선거할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분명 있어. 하지만 내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청년층의 선거 비율이 낮은 거에 대한 되게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 큰 질파가 책임이 없다. 너네 정치에 관심이 없냐.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그러면 청년들도 고민해보고 있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의제가 띄워지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지. 옛날엔 아까 미달이 말대로 옛날엔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새롭게 고민해보니까 어? 해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들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 내가 하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후보자가 바뀌고 당선자가 바뀌고 이런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특하냐면요.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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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특하냐면요.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하게 청년들의 투표율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화적인 촛불혁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뭘 이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가 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청년들 너네 정치 관심 없어라고 계속 치부하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느 프레임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거든요. 자기들 입맛대로 맞춘. 어디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자부심 가질만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의 청년들과 청소년은 오히려 더 정치적 주체로서 능력과 가능성들이 더 많다. 훨씬 더 있죠. 난 자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다미 씨의 얘기도 의미가 있는 게 선거권이 도입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충분히 논의는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필요할까? 다른 애들 그걸 원할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그런 고민을 잘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 안에서 나는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어. 나도. 진짜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제 제 직업이 되었으니까 이런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데 요즘 솔직한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하냐면 관상 보는 법이라도 배워놨어야 되나? 아니 정말로 솔직한 기분인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일찌감치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아야 되며 정당끼리 이렇게 막말로 싸움이 났을 때는 나는 멘붕이 오는 거야. 정당을 보고 예를 들어 사람을 뽑았었는데 뭐 거기에서 이렇게 벙 찌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뽑을 나만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없고 그 없는 이유는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는 공교육 있을 때는 학교 공교육을 이수하느라 바빴고 대학을 가니까 취업 고민하라고 하도 몰아쳐서 취업 고민하기 바빴고 그러다가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너는 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너는 시민의식이 부족해. 이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있는 척을 하는 거지. 있는 척. 나 있어. 기준 있어. 약간 이런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기준이 없는 거야. 폭력적인 상황인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다면 관상을 발현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나 전에 대선 때 아마 관상 골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귀 콧망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의한 거 따져보면 사실상 18세라는 나이 이거는 숙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28이 됐든 25이 됐든을 떠나서 우리 다 서툴고 공약에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 없는 거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 철 안 들었어요. 내가 만 27세라고 해서 철 들지 않았거든요. 요새 애들 얼마나 철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어쨌든 이게 법적인 제약이 있고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는 깨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들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얼씨구나 할 얘기지만 우리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틀어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나는 나는 할 말 엄청 많습니다. 아니 봐봐 아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교육감도 내 손으로 못 뽑아. 아 그러면 학교에 내가 받고 있는 교육책이나 시스템들에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지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현장실습 청소년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완전히 노동착취의 형태로 변해가면서 현장실습 아이들이 어디에도 자기 발언을 하지 못하다 결국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과도한 업무나 성과 때문에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고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건도 있었어. 근데 엄청난 피해자는 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 현장실습 구려요. 바꿔주세요라는 정치적 발언을 못하는 거야. 그럼 열심히 그 관심 있는 사람이 대변을 해야 돼. 근데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으냐.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도 밀려나는 거예요. 안 중요해서 밀려나는 게 아니야. 난 거기에 굉장한 분노를 느꼈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인권 중에도 내 생명이 보호 내 안전이 보호받으시는 건 정말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그 배달 배달 그쪽도 되게 자기가 돈 떼어먹고 이래도 말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애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이 몇 세부터 보장받는지 아나요? 14? 15? 만 16세. 중3. 우리나라 중3인데 왜 일은 다 시키면서 노동자가 사회 안에서 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너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안전 문제 돈 그러니까 내가 한 노동의 가치만큼 정당한 돈을 받느냐 이런 문제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계속 꾸준히 합의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권한인 선거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감만 선발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 단순하고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만연하고 그걸 내가 보고 있는데 나에겐 권한이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동의가 된 거죠? 하향 자체를 찬성하는 건 동의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권 하향을 한꺼번에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좀 전차적인 점차적으로 갔을 때 근데 조금의 실수로 나타나면 물어뜯을 사람들은 많단 말이야. 그거 하향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는 투표권 하향을 지지한다는 이런 의견보다 지지는 해. 근데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또 정치를 아까 말했지만 글로만 너무 배웠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정치를 얘기했던 사람들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 철학과 정치를 접목시킨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고전해서 그렇죠. 고전해서 오늘 명언 제족이네. 그래서 why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냥 이럴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놓으면 사실상 이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어른들까지도 쭉 이어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진짜 중요한데 맞아. 그래도 요즘에 학생인권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는 학생 때 그런 걸 묻는대요.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학생 때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가 됐거든. 아 맞아. 근데 이걸 학생 때 물어본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법적으로도 이건 다 괜찮은 질문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라는 교과서를 만들 필요는 없어. 교과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자신감 있게 세게 보여지는 거잖아. 필요 없어.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을 줘서 애들이 필수 시간? 필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근데 그것도 정치라는 과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요구를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할 수 있는 그런 CA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고등학교 CA 시간 있으면 뭐해. 저 그때 공부했거든요. 맞아. 자섭이에요 그거. 야다했어요. 야다처럼 그냥 자율학습했어.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고 이거를 또 급하니까 바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길게 봐도 좋으니까 좀 탄탄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안에 넣지 말고 독립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과목이라도 주던가 해서 어쨌든 시간이 확보가 되면 좀 그거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만들어 차차 채워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필요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고민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청주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해보려고 스터디처럼 모여서 그래서 애들 요청하는 데 가서 직접 가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의견을 듣는 장소예요. 그런 다미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광장이 되는 그렇죠. 가르침이 아니라 듣고 얘기하고 하는 장소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시민단체 측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대학생 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내 살에 와닿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내 개인적인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가는 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내 피부에 와닿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 작업인 학생 때 고등학교 때에 내가 선거를 함으로써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의 비는 정책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밀려난 거다. 돈을 쓰는 법보다 오히려 밀려난 거지. 오히려 학생 때는 학생 때 고3, 고2 때 한창 알바하면서 돈을 벌면 원하는 걸 살 수 있구나. 이거는 배웠어도 그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해봤다.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돼야 되고 우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학교가 정치적이어질까 봐 걱정이다 라는 거는 애초에 말이 잘못된 것 같다. 학교는 정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부정적으로 만든 건 사실 지금 기성세대들의 정치판의 문제지 사실 그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 내 삶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투표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들만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중에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민법상의 나이가 만 19세인데 민법상의 성년 나이가 만 19세인데 거기하고 맞춰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느냐 아니냐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는 말이죠. 우리 사는 게 정치인데 민법상 뭐를 통일하고 말고 그럴 거면 다른 법적 나이 틀린 것도 많고 미성년을 어떻게 정해냐 다 틀린데 그게 무슨 이거의 근거가 되겠어요. 성년의 나이랑 선거법상의 나이가 왜 일치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또 그런 논리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대적인 속도가 선거에 적절하고 필요한 시대가 변한 배경들을 반영하는 선거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뒤처져 있다. 그리고 저도 관련해서 국가별 선거 연령을 쭉 봤을 때 18세 들어갔을 때 OECD에 있는 국가는 당연히 다 포함하고 정말 많은 국가들이 쭉 다 있고 19세는 대한민국 하나로 되어 있고 20세 두 국가, 중화민국가 나후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요즘에 되게 관심 있는 게 선거 기간에 청소년들한테 모의투표 YMCA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없네요? YM인가? YW인가? 네, 저 YM. 이번에 YMCA에서 봤었는데 죄송해요. YM인가 봐요. CA에서 떨지도 모르니까 둘이서 사실 자매 같은 거 그런데 거기서 모의투표를 하고 일반 성인들과 동시에 같이 하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청소년들이 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사소한 작업들이 이런 민간의 영역에서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어떤 주였나? 그쪽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나라 자체에서 모의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옛날에 선거 벽부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붙으면 청소년들이 거기다 그림 그려놨잖아요. 코털, 코털. 그리고 하고 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서 펼쳐지는 그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관심과 참여가 코털 그리기 정도밖에 안 했었던 거야. 나 생각해보면 난 그때도 참여하고 싶었나봐. 관심이 있었나봐. 관심의 표현이었어. 그런 것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거 잡혀. 그거 잡혀. 안 했어요. 했구나. 안 했어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 위치에 정의부터 상상으로 했구나. 상상으로. 나 잡혀가는 거 아닌데? 신상 털어. 아 이러지 마. 진짜 웃겨. 아니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관심과 열정이 학교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건전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풀려야 된다. 학교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학교라는 건 사실 그런 곳인데 지금 학교는 실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 또 이런 학교에 대한 논의는 따로 우리가 주제를 잡고 해보죠. 나 울면서 드는 거 아니야. 특급 청년회 잘 듣고 계신가요? 청주 KYC 정미진 활동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다연 활동가가 진행하는 MBC 충북 라뷰 청년 콘텐츠 특급 청년회 청년이 바로서야 이게 나라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뭐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의외로 선거권이 하향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것들이 하향되는 것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준비와 필요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논리들도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사자인 청소년들조차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그것들이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미 피로를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덧붙여 약간 이게 논의를 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안한 감이 확실히 드네요. 청소년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른 그러니까 만 19세라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좀 쉽게 얻었잖아요. 지금 애들처럼 삭발을 하지 않아도 얻었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쟁취해놓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딱히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른이니까 더 똑똑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실태조사나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얻은 건데 얘네한테는 야 너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전제를 또 깔아야 되고 이런 부작용들을 막 없애려고 또 다른 정책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어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게 되게 미안하네요. 그리고 나도 지금 선거권이 있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산재나 교육감들 교육 시스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보장해주고 자기들이 다 보호해줄 자신 없으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았으면 미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어 나리 씨. 우리 이 정도면 고의적이야. 진짜 나리 씨. 나리. 나리. 나리 씨. 나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투표권이랑 피선거권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지금 만 25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고 그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같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너무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삭발도 없이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 나가기가 싫네요. 나중에 2차전 저희 또 따로 나중에 기약할게요. 네 그럴게요. 너무 마음이 공감이 많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돼지 소리까지 오늘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자신 없는데? 안돼요. 해봐야 돼요. 강하게 키우기로 했어요. 진짜? 돼지 꿈이었나요? 아 네 그럼요. 여러분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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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꼬잉 꼬잉 이거지 꼬잉 꼬잉 nah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